도로 위에 떡하니 멈춰있는 차량, 무슨 급한 문제라도 생긴 건가 했더니 황당하게도 주유 중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유소 한번 들리는 게 귀찮나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인데요. 대낮 편도 2차선 도로 위, 1차선엔 차량 한 대가 비상 깜빡이를 켠 채 정차해 있고 해당 차량을 피해 2차선에는 차량들이 쭉 늘어선 모습입니다. 무슨 급한 일이 생긴 걸까 하고 해당 차량을 자세히 보니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말통을 쥔 채 주유를 하고 있었는데요. 주행 중 기름이 떨어진 건지 긴급 주유를 하고 있는 차량, 현행법에 따르면 공인된 휘발유 전형 말통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개인이 주유를 하는 것은 위법 행위죠. 글쓴이 A씨는 차량이 중간에 멈춰 친구를 부르더니 주변 주유소에서 급하게 기름을 사와 넣는 것 같더라며 주변에 널리고 널린 게 주유소인데 미리 미리 안 넣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사인을 접한 네티즌들은 주유 등 미리 확인 가능한데 왜 제때 안 넣고 저러는지, 도로 한가운데서 무슨 민폐냐, 별 사람을 다 보겠네, 이래서 장기 운전 갈 때는 주유 등 무조건 확인하고 갑니다. 무슨 급한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휘발유는 겨울철 발생하는 정전기만으로도 충분히 폭발할 수 있을 만큼 예민하고 위험한 물체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주유할 시 매우 위험한데요. 혹여나 도로주행 중 연료가 떨어져 주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각 차량 보험사의 긴급 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입니다. 주유는 겨울철.